시골에서 자전거 갖고 왔어요.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길 타고 다니려고 근데 가방을 메고 다니니까 너무 어깨가 아픈 거였어요. 가방 샀거든요? 칼부착하는 가방?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뺑 열면 이렇게 가방, 내용물을 실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앞에 지퍼도 있고 인터넷으로 3만원 주고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. 와 이뻐. 그리고 여기 깜빡이 불도 들어와요. 이렇게 깜빡깜빡깜빡깜빡. 3가지로 바뀌어요. 한 가지, 두 가지, 이렇게 세 가지. 나무 이쁘죠? 미숙이 자전거랍니다. 깜빡깜빡깜빡. 깜빡깜빡깜빡깜 상체뽑깜빡깜빡 Behaviorげ은 상체로 감. 까지받았어요. Marc TS 노동 Prof입니다.